안녕하세요 초박강입니다. 파이널 컷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면 항상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낍니다. 물론 모션5를 잘 다룰 수 있으면 개인이 만들겠지만 대부분 모션5가 뭐야 하실 겁니다. 그렇게 영상을 만들다 보면 플러그인을 알게 되고 무료 플러그인을 찾아다니다 결국 유료 플러그인까지 구매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유료 플러그인을 만드는 회사에 대해 제가 느낀 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편집 프로그램 선택은 잘 하셨나요? 전 영상에서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보셨으면 여기 위를 눌러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이널 컷을 기준으로 파이널 컷 플러그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플러그인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어떤 회사 제품을 구매하셨나요? 그냥 얼핏 생각해도 정말 많은 회사가 있고 회사가 아닌 개인이 만든 플러그인도 많이 판매되고 있죠. 이렇게 많은 플러그인 중 단일 회사에서 꾸준히 플러그인을 만드는 곳을 위주로 제가 구매한 곳에 대해 느낀 점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꾸준히 발매를 하는 곳은 모션 VFX, 픽셀 필름 스튜디오, 르노 FX 이 3개 회사이고 여기에 추가로 코어 멜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어 멜트는 다양하게 만들진 않지만 제품 자체가 나쁘지 않고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져 함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코어 멜트는 위에서 말씀드린 플러그인 회사 중 가장 작다고 느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텍스트, 트랜지션의 비중이 아주 작고 트래킹에 대한 플러그인의 비중이 큰 회사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트래킹 처리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모카 엔진을 사용해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3D 모델링 입력과 비디오 자체를 변환하는 플러그인이 나왔지만 그전까진 모카 엔진 트래커를 이용한 플러그인이 전부라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파이널 컷 자체 트래커가 들어간 지금 그 역할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트래커가 만능이 아니듯 자체 트래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코어 멜트에 있는 트래커가 될 경우도 있고 코어 멜트의 스테빌라이징 기능은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플러그인에 들어있는 디자인 요소는 정말 예쁘지 않습니다. 이거 공대생이 대충 끼워 맞춘 느낌이 듭니다. 맥의 OS나 파이널 컷 업데이트에 따른 지원은 꾸준하게 되고 있습니다. 인증은 시리얼 키를 입력하는 형태이며 구매를 원하시면 블랙프라이데이를 기다렸다가 에브리띵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르노 FX는 꾸준히 새로운 플러그인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디자인이 예쁜 게 많아 간간히 구매했던 곳입니다. 한 개의 플러그인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많지도 적지도 않은 딱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이하게도 이 회사는 트래킹 기능을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없습니다. 덕택에 기본적인 모션5의 기능을 이용하는 게 많아 아주 단순한 게 많으며 OS나 파이널 컷이 변경된 경우라도 수정될 것이 거의 없어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데이트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인증 과정이 따로 없어서 플러그인을 내려받아 폴더에 복사를 해주면 끝입니다. 이거 정말 편합니다. 물론 악용하기 쉬운 점도 있습니다. 아시죠? 새로운 플러그인이 나오면 할인을 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늘 한 주에 몇몇 제품은 선택해 할인됩니다. 또한 블랙프라이데이나 특별한 날은 묶음 할인할 경우가 많아 바로 구매하지 말고 기다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픽셀 필름 스튜디오입니다. 이 회사 역시 꾸준히 새로운 플러그인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말 다양한 플러그인이 있는 곳이며 디자인도 예쁘게 잘 뽑아내 쓸만한 플러그인이 많은 곳입니다. 특이하게 자체 트래킹 플러그인을 만들어 사용 중인데 이게 때에 따라 들쭉날쭉하지만 많은 경우에 나쁘지 않은 트래킹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본 모션5에 있는 기능이 아닌 스스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추가된 것은 OS나 파이널 컷, 모션5 업데이트 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곳이라 안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역시 이번 파이널 컷 자체 트래커 때문에 타격을 받는 곳이죠. 또한 이곳은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이 강합니다. 무슨 무슨 팩으로 끝나는 것들은 한 플러그 안에 정말 많은 양이 막 때려박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라이트 팩은 그 용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림에 움직이 있는 팩 같은 경우에 그림 한 장 한 장을 다 그려놓은 경우가 많아서 용량이 엄청나 다운받기도 부담스러운 곳이 많습니다. 덕택에 설치 후 파이널 컷이나 모션5 전체 성능에 무리를 줄 때가 있으므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 구매 후 용량 문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꽤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구매시 용량을 꼭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이곳은 인증할 때 아주 귀찮을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 횟수가 정해져 있고 기존 설치된 것을 취소할 방법이 없어 인증이 실패했다가 나오면 메일로 리셋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자체 인증 프로그램도 있는데 아쉽게도 제 PC에선 설치가 안 돼 사용을 못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곳입니다. 이것도 늘 한 주에 몇몇 제품을 선택해 최대 35%까지 할인하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기다렸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블랙프라이데이나 특별한 날의 경우 묶음 할인을 할 경우가 많아 바로 구매하지 말고 기다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모션 VFX도 꾸준히 새로운 플러그인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말 다양한 플러그인이 있는 곳이며 물량보다는 질, 그러니까 디자인을 정말 예쁘게 잘 뽑아내는 곳입니다. 트래킹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픽셀 필름 스튜보다 적지만 모카 엔진을 사용한 상당수의 플러그인이 있으며 특이한 플러그인도 만들어 판매 중입니다. 3차원 트래킹인 M-Tracker 3D나 3D 모델 입력을 위한 MO2 등 덩치가 큰 플러그인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쓸만한 템플릿을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OS나 파이널 컷 업데이트에 꾸준하게 대응을 하는 곳이라 역시 안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 파이널 컷 자체 트래커 때문에 영향을 받았으나 다행히 M-Tracker 3D가 아주 다른 방식이라 타격은 크지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이곳은 물량은 관심이 없고 오직 품질로 밀어붙입니다. 덕택의 플러그인 내의 개수는 적은 편이나 디자인이나 품질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곳은 같은 기능을 하는 플러그인이라도 다른 곳에 비해 값이 비쌉니다. 또한 이게 나라별로 부가세가 최종 결제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더욱 비싸게 느껴지죠. 인증은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적은 편입니다. 가끔 선택된 제품에 대한 할인이 들어가나 할인폭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주로 블랙프라이데이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총 4개의 회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이 모든 회사에 있고 여유가 된다면 모션 VFX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값은 비싸지만 그만큼 만족감이 큰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르노 FX와 픽셀 필름 스튜디오 중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픽셀 필름 스튜디오의 경우 너무 큰 용량과 비슷한 모양의 플러그인이 많은 것은 제외하시거나 구매 설치 후 필요한 것만 남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어멜트의 경우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인데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플러그인 제품에 대한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제품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